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화두 6의 사례입니다. 이것은 인트로덕션입니다. 눈을 열어줍니다. 턱렉한 사람은 말할 수 있습니다. 턱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턱렉한 사람은 말할 수 있습니다. 턱렉한 사람은 말할 수 있습니다. 턱렉한 사람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턱렉한 산이 여러분을 억울 수 있습니다. 턱렉한 사람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턱렉한 사람은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화두입니다. 턱렉한 마조의 주님을 물고있습니다. 턱렉한 사람은 말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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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를 너에게 설명을 못하고 있습니다. 지장을 질문하십시오. 그리고 지장을 질문하십시오. 지장은 혹시 왜 제 teacher을 왜 여쭤라고 하십시오? 교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교수님이 당신을 물어보려고 하셨습니다. 지장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혈압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당신을 설명하지 못할 수 없습니다. 형님, 해. 교수님이 해. 혈압이 말씀하셨습니다. 이 곳에 오신 것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교수님은 마조의 마조에 관한 것입니다. 마조는 장의 머리는 흰색입니다. 손의 머리는 흰색입니다. 이제는 이 교수님은 아주 똑똑하고 이 교수님은 아주 깊은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대한 문제를 전해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교수님은 극복과 극복을 전해 드릴 수 있습니다. 답을 제외하고, 답을 제외하고, 답을 제외하고 싶어요? 특히, 제매터 마쥬는 왜 마쥬의 흰색과 흰색과 흰색을 말하고 싶어요? 이것은 학생들은 이 문제를 살펴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의심으로 학생들은 이 문제를 살펴보는 것입니다. 나가루쥬나가 말씀하셨습니다. 대한민국 나가루쥬나가 말씀하셨습니다. 영광은 불가능한 것이예요. 어느 쪽에서 들어가지 못합니다. 하지만 그는 또한 말씀하셨습니다. 영광은 불가능한 물가처럼 어느 쪽에서 입을 수 있겠죠. 만약 이 길이 없다면, 젠마스터 천동의 벌을 볼까요? 메디신은 일리스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일리스는 일리스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런데, 누구예요? 흰색, 흰색, 생색, 딘의 문은 아니오wind의 문은 아니오wind의 문단은 아니오wind의 문은 아니오wind의 문을 바이사디에서 다가오고, 비말라 그리띠입니다. 이제, 마조가 왜 이래요? 흰색, 흰색. 다음은 제 목사님의 삶을 찾으십시오. 가득한 gold needle를 찾는 것입니다. 100번, 1000번을 볼 수 있습니다. 화이트 헤드 블랙 헤드 오우스 아이즈 다크 나이트 이즈 라이크 데이 오늘 렛츠 콜이 아 데이